뭐야 저 그림 뭐야 저 그림 으하하하하하 흐흫 못가 역시 구냥이야 길박질주하는 천재적이라니깐 그림은 정신 나가겠네 이젠 시청자까지 나를 놀리네 자 이번에는 제작자가 직접 방송추천게시판에 추천한 게임이에요 오늘 방송추천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한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개빡치는 항아리료 대학졸업게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인디게임 개발자 밤샘게임스튜 블루치즈입니다 하면서 게임기획부터 스트리머분들께 추천할 생각으로 만든 게임인 만큼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개빡치는 항아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날 개빡치게 만든다는 의미였어요 한번 해보자 맞추면 대학원 보내면 되는거고 점프 점프 이야 좀 어렵다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 한번 한순간 전환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되요 어서와 실입생이구나 우리 학교에 온걸 환영해 학교생활에 팀에 대해 묻는다 학교생활 중에 연애할 수 있는 중 연애 중요하죠 연애? 이 학교에서? 여기 각등이나 학생수도 적은데 그마저도 남세성비 5대2인거 알지 오우쉣 야 텄다 텄어 소개팅이나 알아보자 심지어 근처에 다른 학교 아 오 마이 펑킹 쉣 소개팅 같은것도 없다고? 이게 이게 맞냐? 이게 맞는거야? 오 이 자식 날 놀리나? 저길 봐 지우야 태쪼마리야 그만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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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자식들아 내가 힘들어 오케이 뭐야 저번에 분 후배잖아 신입생 OT 시작한지가 언젠데? 이제와 길이라도 잃어버렸어? 늦었으면 로그인샷 알지? 누구세요? 넌 사악한 새끼를 만나 이게 로그인샷이구나 선배님 정말 머리가 어지럽네요 포기하지마 아직까지는 멘탈이 그렇게 크게 타격은 입지 않았어요 이런 휴발 아니 개새끼 나 진짜 너무 열받어 저거 제작자 위 게임의 욕은 최고예요 칭찬입니다 하아리가 사람 다 망쳤어 게임업계 왜 왜 쪼갔냐? 야 쪼갔냐? 야 쪼개? 쪼개냐고 쪼개냐고 쪼개버릴까 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가연... 왜 그러는거야... ㅋㅋㅋㅋ... 저 그림은 또 뭔데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해~! 그냥 정신도 안할거 같아요 진짜 제작자님 혹시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이걸로 빨간 우도티가 퍽 치게 했으면은 저희인줄 아십쇼 아 진짜 저 미친 저거 곤약 덩어리 진짜 아 저 미친 곤약 덩어리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 다시 올라왔다 아 미친 곤약아 그만해 뭐야 저 그림 왜 이래세요 흐흫 못가 역시 곤약이야 길박질주하는 천재적이라니깐 그리울 정신 나가겠네 시청자 까지 나를 놀리네 좋아 좋아 야 곤약 저거 왜 있냐 앗 짜아아아아아아아아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소리지 마라 아 뭐였냐ways 으아아아아아 아 진짜 ㅈㄴ 열받네 저거 아 좀.. 만화를 그려라 만화를 야 맨어 아 아 아 나 미친 게임 아니 도중에 저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? 아니 골프공도 저런 건 없었잖아 이거는 제작자의 정신상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약간 좀 소시오패스기 있어요 진짜 사람이라면 인간성이 있어야지 제작자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또 뭐야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 저 곤약 자아 자아 13 40 어 뭐야 아니 금방 사라져요? 아니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려는데 얼마나 빨리 신청해야 되는 거야 투과연 신청 이렇게 빡세나? 빡세긴 하지 13 45 49 13 아 이런게 13 45 49 58 79 아 자 여기서 교수님 잠깐만요! 교수님 잠깐만요! 나 오늘 밤 교수님 묻을 듯 이유는 없음 과제를 너무 많이 내려주셨어요 오늘 밤 저 진짜 교수님 묻을 수 있어요 일단 눈치면 엑 6 2 은 반무시할게요 아 저건 또 뭐야 학점은 이거 맞지 구독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뭐야 뭐야 분위기 뭐야 어? 챌린지? 뭐지 이건? 학생에게는 대학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 있군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?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제 공격을 피하시기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시험입니다 모든 패턴이 끝날 때까지 버티시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A플러스를 드리죠 오답 처리된 패턴들은 전답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게 될거라 이 무슨 깨소리야 이렇게 어딨어요 중간고사 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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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어 여기 안전하다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움직여야 되나? 아니 이거 이런게 어딨어요 아하 아니 이런 미친 아하 아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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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나 잘 맞죠 진짠 미친휘án 어 어어 저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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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야 저까야 점포 오 요리돌이 숨으면서 잘도 버티는군요 그럼 이제 발판 없이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왜 농담이지 농담이지 농담이죠 아니 이런 미치 진짜 잘 던지시네요 교수님 자퇴하겠습니다 그냥 저 자퇴하려고요 와리가리 쳐봤는데 쳐맞더라고요 못하겠어 멘탈에 한계가 와버렸어 나 여기까지 할거야 나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저 왈도쿤은 중간고사에서 떨어졌지만 이 게임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디 중간고사를 넘어 졸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밖에 안될 것 같아요 큐악 때려야겠다 젠장 사고쳤다고 해야지 아 못하겠어 진짜 아 진짜 못하겠어